소음이란 말을 들으면 자동차 경적 소리, 층간소음 등 부정적인 의미가 큰데요. 하지만 주변에 거슬리는 소음을 덮어주고 안정감을 주는 착한 소음인 백색소음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색소음의 일종인 ASMR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율감각쾌락반응의 줄임말로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소리나 영상을 말합니다. ASMR을 검색하면 1200만 개가 넘는데요. 바람 부는 소리, 만년필로 글씨 쓰는 소리,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이 있고요. 무엇인가를 정리정돈하거나 머리를 자르는 영상, 귀를 파는 영상도 있습니다. 천천히 음미화하며 음식을 먹는 소리를 들으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엄마가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한 다정한 상황극 같은 영상을 통해 편안함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각과 청각, 후각 등을 통해 나타나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차분함을 느끼기 위해 ASMR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수면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기분을 좋게 하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죠. ASMR에 면역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소리와 영상에 집중하기 위해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를 자극해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SMR, 현대인들에게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는 소리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